거짓을 구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하 소자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여를 위해 강철금을 만들어둔 야장들이 자객일 수 있다고 어찌 의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들은 현토성 철기방을 탈출한 옛 조선의 유민이 아니라 양정이 보낸 야장들이 아니더냐 양정에게서 얻어온 야장들을 현토성을 탈출한 유민이라 속여 짐을 능멸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대하 소자는 부여의 강병을 위해 그리한 것입니다 대하를 능멸할 뜻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죽음을 정철하 이놈 그놈들이 자객이 되어 짐을 죽이려 했는데도 네 이놈은 정정에게서 기술을 구걸해 온 것이든요 짐이 생각하는 부국 강병은 부러지지 않는 강철 장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는 자긍심으로 적합 맞서 싸우는 것이다 대신들은 이제야 한나라와 양정의 본 모습을 알겠는가 나를 사신으로 보내 우호를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짐의 목숨과 부여를 멸망시킬 야욕을 가지고 시한나라다 그런데도 진몽과 임두를 치겠다는 진의 뜻을 꺾으려들 것인가 오위 총관이 예 폐하 대소를 조사해 현토성에서 온 야장들은 물론 양정과의 관계를 철저히 밝혀내도록 하다 폐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소왕자를 영금하도록 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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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과 형님과의 관계를 밝혀야겠습니다. 관계는 무슨 관계? 난 단지 야장으로 데려온 것 뿐이다. 지난번 한나라와의 소금 분쟁이 있었을 때 그리고 한나라 철관이 현토군에 왔었을 때 형님께서는 왜 양정을 만나셨던 것입니까? 한나라와의 교역 물목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형님과 양정 딸 사이의 혼담이 오갔고 이를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고... 내 이놈! 니놈이 감히 저자고리에 떠도는 헛소문을 빌어 나를 음해할 셈이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너라면 폐약해서 반대할 혼사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겠느냐? 전 형님과 양정 사이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 확신한다면 증거가 있겠구나 그 증거를 내 눈앞에 보이거라 폐하의 장자로서 위험을 지켜 모든 허물을 인정하고 폐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하거라 네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하거라 고맙습니다 대소를 만나야겠다 만나실 수 없습니다. 물러나거라. 돌아가십시오. 네놈이 감히. 폐하의 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놈이. 못 들어가십니다. 이놈. 어디 두고보자. 네놈과 네놈의 어미가 날 붙잡고 살려달라 애걸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호위총관으로 있는 주몽 왕자가 그 말을 암살하는 것을 막았답니다. 주몽! 무슨 일이야? 대서 왕자가 연금되었답니다. 이런. 싹을 자르려다가 전쟁의 명분만 실어준 셈이 되었구나. 동선아. 예. 그 말은 진범과 임둔을 칠 것이다. 진범군과 임둔군에 가서 만만의 태세를 갖추라고 자나가. 예. 왕성은. 예. 태수님. 진범과 임둔에 보낼 지원군을 준비하거라. 예. 마음아 고정하시옵소서. 이 태서 왕자의 누명이 벗겨지면 곧 풀려날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폐하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마마. 유아 부인이 왔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차례로 내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썩 물러가라 일러라. 부인. 이 무슨 물입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서 왕자를 살리고 싶으시면 주의를 물려주십시오. 물러가세요. 부인이 무슨 재주로 우리 태서를 살린단 말입니까. 폐하를 시해하는 문은 아무리 왕자라 해도 사형을 명케 어려운 죄입니다. 지금은 연금 상태에 있지만 폐하의 결심에 서면 대서 왕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요. 내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폐하라도 대서한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못하게 할 것이야. 고정하십시오. 흥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폐하의 성정으로 보면 황웅마마와 사출도의 제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대서 왕자를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대서 왕자를 불려나오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약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진범과 임둔을 치는 일에 사출도의 제가들이 협력해 하세요. 그것만 약조해 주신다면 대서 왕자는 황웅마마를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주몽아. 예. 니가 배합계 대서 왕자는 죄가 없음을 알리고 그 대가로 대서에게는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도록 설득하거라. 허면 대서 왕자는 목숨을 빚지게 된 것이고 황우를 움직여 사출도의 군사들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황웅마마가 그리 하겠습니까? 그리 될 것이다. 전 형님께서 야장들을 선동했다 여기지 않습니다. 이젠 니놈이 날 회유하려 드는 것이냐. 차라리 내가 폐하를 시위하려 했다고 하고 날 죽이라 주청드리거라. 형님은 형님 혼자만의 문제로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황후 마모와 사출도 제가들이 앞에 폐하의 권위를 넘어서려 함을 모르십니까? 폐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강력한 권력을 확립하시려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형님뿐만 아니라 황후 마모 또한 위험하시게 됩니다. 제가 형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폐하께 이번 시의 의무와 형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주할 것이니 형님께서는 이번 전쟁에 사심 없이 폐하를 도우십시오. 어차피 이번 전쟁은 부여를 위한 일 아닙니까? 취감을 맞췄느냐? 폐하 폐하 대소영님이 한나라 야장을 이용해 철제 무기를 생산했다고 하나 이는 부여의 강병을 위한 의도였을 뿐 이번 시의 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냐? 예 폐하 소자 폐하께 주청드리옵니다. 대소영님은 백의 종군해서라도 진번 임두를 치는데 선봉에 서겠다 하였으니 이를 윤호하여 주십시오. 대소가 그리하겠다 했단 말이네. 지금 밖에 있으니 직접 함원하십시오. 대소를 들라하라. 대하 소자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폐하께 진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진번 임두를 친 선봉에 서겠습니다. 좋다. 내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망극하옵니다. 폐하 듣거라 짐은 이번 전쟁의 선봉대장으로 호위총관인 주몽이를 명한다. 대소와 영포는 주몽이를 보좌하여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 하나도 없어졌고 소식이 없었고 당신로 이끌어 그사람로 이끌어 그사람로 이끌어 그사람로 이끌어 보다